청년의 경우에 87개 사업 6만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형 뉴딜 일자리 5,500개, 강소기업 지원해서 2,000개, 청년예술가 지원 1,780개, 창업지원 2,500개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2017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 이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 자치구들 역시 청년 일자리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지원 씨. 대학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의 나날을 보내다 강남구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을 알게 됐습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우수 인턴 사원을 연계해 해당 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턴 연계를 통해서 전공도 맡고 이것저것 상황도 맡게 돼서 인턴을 시작해서 지금 3년차까지 하고 있는데 좀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광진군은 13억의 예산을 들여 TF팀을 꾸렸습니다.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청년 창업과를 육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입사 지원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하루 5시간씩 7차례에 걸쳐 집중 컨설팅을 하고 취업 특강과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중구의 경우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인 호텔에 구민을 우선 선발하는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질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위해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근로나 고용 문화를 개선하도록 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청년이 연결받을 기업에서 기업도 함께 성장하고 청년도 더 나은 근로조건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더불어 각 자치구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기업과 청년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